여기가 우리 집이래요 와 이거 진짜 왜 이렇게 화이팅 안 됐어? 자! 오! 다마개서 2박 갑니다 갑니다 여기 캠핑 어땠습니까? 나는 지금 여행하면서 맨날 피곤하니까 매우 푹 자고 있어 숙면을 위해서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니 사람을 여행하게 만들면 되는거지 오늘 우리 어디가죠? 사막 입구에 있는 알와실이라는 마을의 사막 캠프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사막에서 캠핑을 하러 피치하이킹을 해보겠습니다 Let's go! 항상 달려야 되는 피치하이킹 Hi! How are you? We are heading to Bidia Go! 오! 나이스! Thank you! Yeah! We are heading to Bidia We are heading to Bidia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Thank you! Bye bye! Bye we love Oman Asshallah Do you want to take 손흥민 We are heading to Bidia With 손흥민 With 손흥민 With 손흥민 With 손흥민 With 손흥민 With 손흥민 You can see the Premier League Golden boots We go to Bidia We go to Bidia Do you go there? Yeah? I'm going to try to play a little bit I'm going to play a song I'm going to play a favorite music That we want to play a little bit That would be like I need to give you a little bit Normally, his name is I have to you We love you But you are You'll even cry I knew I knew That was the problem My friends And the Becaus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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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다 같이 먹으러 왔어. 수확에 가네? 그걸 다? 다? 너무 많은 치즈. 빵도 먹어보래. 우리 식당 안가도 돼. 근데 물만 사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음식을 사줬어. 우상의 알 와실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먹으러 왔어. 우리 집에서 먹으러 왔어. 감사합니다. 너 정말 잘해. 뭐든 자꾸 남기만 하는. 네. 안녕하세요. 4시 이후에 왔어. 4시 이후에 왔어. 여기가 오래 기다리게 됐어. 그래서 우리에게 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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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우리 캠프. 여기. 오. 오. 이게 바로 사막 캠프구나. 안녕. 혼자 여행을 계세요? 네. 혼자 여행을 계세요. 저는 폴란드. 폴란드? 폴란드? 폴란드 어디야. 몰라. 폴란드. 여기가 우리 집이래요. 사막에서의 이박. 사막에서의 이박. 갑니다. 폴란드. 어때요 여기? 이 집이래요. 당장이라도 잘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저기 한번 사막 올라가보자 한번. 해질 때 올라가면 예쁠 것 같은데. 그래. 나. 맨발로 갈 거야. 오마이갓. 세이드가 맨발로 가도 된대. 나는 샌들로 갈까. 저희는 이제 사막으로 갑니다. 레츠고. 왜 저렇게 나가. 하하하. 미치해. 하하. 슈얼은 한숨을 쉬죠. 사막에 렌즈를 떨궜기 때문이죠. 새로 산 렌즈를. 하하. 미치해. 하하.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소니 서비스 센터를 찾고 있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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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스스로 돌아갑시다. 달려간다. 달려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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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시간입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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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저녁을 먹고 왔고요. 보시다시피 상태가 안 좋죠? 하하. 이제 좀 자야겠어요. 갑시다. 자러가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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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사막은 굉장히 덥네요. 저희는 저기 사희디라는 친구가 다른 운전기사를 불러서 30리아를 내고 와니바디 할리드에 갑니다. 바디바디 칼리드가 뭐하는 곳이에요? 그 오만의 대표 오아시스라고 하더라고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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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이 시간은 더 좋지? 더 좋지. 10분 후에 공부할 수 있어요. 여기 끝에 동굴이 있다는 거지? 응. 도로를 도와가며 합법적으로 손잡기 오마는 진짜 가위가 많은 나라구나. 가위도 많은데 물도 많아. 그게 신기해, 그렇지? 되게 깨끗해. 진짜 깨끗해. 이런 길이 되게 많네. 조심해. 아, 이건가 봐. 이게 동굴인가 봐. 이거? 동굴이 진짜 말도 안해, 짱네. 한번 들어가 볼까? 오우. 오우. 아, 눈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여기가 1분 정도 넘게돼. 그래서 그 산을 안으로 앉아있어. 오우. 네, 그래서 그 산에서 산은 아니다. 오우. 오우. 갑자기 새로운 보험을 잦게, 오우. 오우. 나 보여? 아, 이렇게 찌그레서 가는데? 아 아 아 아 아 가방아 잠깐 잘 있어라 이현이 우리 포즈를 왔는데 헬로우 여기 벽 벽? 아 벽? 볼까요? 오우 오우 갑자기 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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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던데? 귀여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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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데려가야 된다고? 뭐야 저거? 슬립 내가 먼저 갈게 오우 여기 뜨거운데 뭔가? 어 습대 휴미드 오우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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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재밌어? 오우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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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왜 들어왔을까라고 했어? 여기 왜 들어왔을까라고 했어? 아 벅지야 그래, 벅지야. 벅지, 벅지. 비가 저기 있어. 안 보여.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싶어? 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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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돌아갑시다. 와, 얘가 아니었으면 근데 여기까지 못 돌아가겠다. 아... 몰라서. 아... 조심해 조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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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lich-3-3-32! 네... 너 더 좋은 사면 아구. 어... 아까는 돈을 주는 게 좋겠다. 너 얼마 줄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나한테 많이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름이 아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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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한 번 더 해 나이스 나 이제 여기 수영해서 갈까? 아, 여기서부터 수영한다고? 여기 물건이 아프지 않아 그래? 잘 가요 안녕 후원 못 올라와, 못 올라와 꿀兩 consist 꿀 pontos 꿀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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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드랑cks 2시간이라 우리가 평상시에 다닌 것보다 좀 짧았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아 여기 완전 나있었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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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까? 유럽 스타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만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막 캠프에 우리 만나 왔다고 한다. 여기가 여기에 지배자다. 이 넓은 사막에. 언니요. 방구도 방구 낄 수 있다. 저희는 좀 더 깊숙한 사막에 들어가서 자기로 했습니다. 식지도 못하고 일몰 보고 사막에서 자는 건데 그래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아요. 와우. 너무 재밌어. 안녕. 새이드가 저희를 데리고 오늘 사막에 그냥 이불 하나 펴고 같이 자자 해가지고 정말 사막 한가운데에서 밤을 보낼 예정이에요. 이불도 챙겼고, 배개도 챙겼고, 저희 진도 조금 챙겼고. 오! 야, 나 미끄러진다. 오! 오! 오, 진짜 웃겨. 너무 재미있어 이제는 하이웨이 이게 하이웨이니까? 시원해 모래 엄청 맞으면서 자긴 하겠다 오늘 우리 집이 우리 집이에요 너무 멋지지? 자, 빨리 와 비싸 혜택 네 오케이 가자! 예후! 와, 너무 예쁘다 저기 올라가 볼까? 우와, 저기요! 물을 날리는 거 봐 아, 너무 무섭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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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하다 으악 아, 살아나갔어 우와, 이 모래 날리는 거 봐 여기가 제일 높은 포인트인 거 같아, 그치? 여기 주변에서 바람이 미친듯이 불어 바람이 너무 쎄 올라가 여기가 바이든가 미친듯이 여기가 바이든가 여기가 베이든가 여기가 바이든가 희필 우리가 서바밍 희필 정길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내가 사막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니. 여러분, 영상을 찍고 싶어서 불을 켰지만 사실은 달빛으로 다 보입니다. 오, 진짜 여기 지금 불을 하나도 안 켜도 달빛으로 다 보여요. 이제 자자. 와, 이렇게 상황 한가운데서 잘 수 있다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치? 응. 저희 이제 잘게요. 내일 아침에 봐요. 잘 잤어? 거기 뭐가 보여? 거기 찾았어. 오, 진짜? 보였어? 와, 멋있다. 네, 사막에서 A4 유출. 오, 엄청 멋있어. 멋지지? 어, 끝내줘는데? 이런 사막에서 차키를 잃어버렸는데 잦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다야, 다야. 베트남 무인의 여행편을 꼭 봐보세요. 헤이. 하이. 하이. 와, 제가 이날 아침에 잠시 후에 좋은 거 같아요. 와, 이거 오늘 아침에 잠시 후에 대해 깻있네요. 아, 제가 깻잎이 하나 하나? 네, please. 음, 될까요? 음, 이거 좋네요. 커피와 함께, 그러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역시 커피는 분위기지. 자 이제 갑시다! 갱초로! The best driver of a man! 납타다! 어머! 어머! 오 내려보자! 오! 느낌 이상해! O! E! E! It means relax! Be relax! You are your friend! E! E! 되게 순해! 엄청 순해! 프랑스 스타일 인사였어! 어 잘가 안녕! 안녕! 감사하게 잘 놀았다! 저희는 이제 사막에서 진짜 너무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고요. 이제는 다시 무스카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렌즈를 좀 사막에 떨어뜨려서 소니 센터가 무스카트에 있더라고요. 무스카트 갔다가 니즈와에서 뵐게요! 바이바이!